에어팟트 라이트 여기가 오른쪽이라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떨림들 저도 드디어 키네틱스&ASMR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는게 났나 모르겠네 에런빵 저희 팀 친구들은 어떻게 쓸까요? 그만해 어 그만해 그래 그만해 이렇게 이거 좀 더 많이 눌러줘 너무 작품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 좀 하자 지적이 지적이 하던 대로 안 돼? 대신박 좀 하던 대로 안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러면 또 하던 대로 해봐야 돼 잠이 솔솔인데? 손이 시려워 발이 시려워 그게 안 돼 여기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네 야 이거 어떻게 끄냐? 넌 어떻게 끄냐고 넌 어떻게 끄냐고 나 어떻게 끄냐고 아 줘봐 보자 좋아 여기가 오른쪽이야 여기가 오른쪽이야 오른쪽인 쪽인데 오케이 뭐라고 레 라이 나 여기가 오른쪽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? 이걸 돈 주고 해 사고 해 이거 얼마냐 또? 잠깐만 이거 비싼거야 대충 잘될 것 같아 유튜브 저게 안녕하세요 강대근입니다 이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돈으로 돈이나 갚아 다 닭가슴살 진짜 좋아하거든 맛있다 죄송한데 샹 물어보지 않았고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컨셉을 잘 할 것 같아요 이게 식사가 아니라 ASMR이라면 맥주 온척하던 거 양쪽으로 들리는 거니까 약간 씹으면서 왔다 갔다 내면 귀여운 척하세요 이거 아니야? 고기를 누가 이렇게 양보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쌀하면 요즘 유행하는 방법이 있잖아 뭔데? 그때 걸 먼저 먹어 근데 영상에 못생겼어 너 원래 못생겼어?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한데 이거지 이거지 야 월림이야 진짜 자 성공 기념 형은 진짜 성공적이었다 고마워 입금해줘 출연료 출연료 그냥 나 보고라며 출연료라고 내가 샀잖아 와 너 진짜 양았다 다시 잠깐만 하나 둘 셋 아니야 누가 타이밍 잘 맞춰야 될 거 같네 하나 둘 셋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고마워 저의 눈에 도착해 고마워 저의 눈에 도착해 누구든 고마워